신원조사관의 어떤 자의적인 활동에 의해서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기재돼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소송도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디가 해도 어느 부서에서 해도 시비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서 입법하지 않고 단지 보안업무 규정을 슬쩍 바꿔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편법을 쓴다는 것은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환자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환자료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들 인사검증에 활용되는 중요한 국정원 축적자료인데 사실 박지훈 원장이 국정원을 나와서 본인이 그 전환자료가 있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환자료가 있다. X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국정원장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어쨌든 간에 전환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지훈 원장은 아예 전환자료도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전환자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환자료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신원검증 대상자가 되면 그동안에 기존의 신원검증을 했던 자료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직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그다음에 수사국에서 내사를 하던 것도 나중에 전부 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본인을 사찰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전부 내 정보 내놔라 해가지고 보셨잖아요. 그게 전환자료거든요. 전환자료가 나오는 건데 이게 박지훈 원장께서 전환자료가 있다. 마치 X파일이 있다.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줘서 다분히 너무 정치적이고 공작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환자료라고 저는 국정원 감찰을 하면서 국정원의 전환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몇 천명 되는 직원들의 자료를 보는데 주요 자료는 실제로 4급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봐요. 서기관 이상을. 그러면 첩보가 작성되면 그 첩보가 넘어오면 그 첩보를 검증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사의 평가와 동료의 평가와 부하직원의 평가를 전부 기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박지훈 원장께서 말씀하신 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전환자료는 그런 여러 가지 다면 평가가 기재된 건 아니고 본인이 재산 등록하시잖아요. 재산 등록했던 자료. 그다음에 인터뷰하신 자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돼서 개인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분을 평가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이게 사법 처리를 해서 전과로 뜨지 않고 수사 자료로 수사 단계에서 없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전부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도 그 내용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추행을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본인들끼리 합의돼서 요즘은 침고죄가 폐지됐지만 예전에는 전국님이 고발하지 않으면 침고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기자님 같으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주요 보직이 앉을 때 검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데 단지 국정원의 흑역사 때문에 또 너희들 그걸 사찰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국정원 스스로가 이걸 입법을, 국정원에서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고위직을 지냈는데 그러면 전환 자료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왜 국정원을 먼저 개혁을 해서 그랬냐. 검찰을 먼저 했으면 국정원의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회자되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사로서 고위직이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많았잖아요. 어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나 그런 여러 사건에 또 본인이 등장해서 북직북직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 나오자마자 조난 자료를 언급한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심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정치권에 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당신들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다 봤어. 그런데 보기 힘들어요. 보면 보려면 예외 없이 아이디를 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봤고 이걸 어디에 활용했다가 다 나와요. 이 조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예전에 정주영 국민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국정원의 정치 담당 직원이 그런 정주영 후보가 조난 자료를 가지고 뺏어 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서랍에 가지고 있다가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뺏다 이게 누가 열람을 했다 어떤 목적으로 했다 어떻게 폐기했다 처리를 어떻게 했다가 전부 다 되는데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원장이라고 누구 자료 가져와 봐 이거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말하죠. 원장이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런데 조난 자료에는 그러면 검증 대상이 되는 부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내용도 보통 있다고요? 원래는 가족들은 대상에서 빠져요. 본인만 빠지고 가족 관계로 쓰이지 가족들에 대한 동향까지 쓰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음...